중생대 쥐라기 시대에 살았던 조류 최고 조상으로 추정되는 시조새의 이야기는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겐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전세계 많은 고생물학자들에겐 실존의 생물이 아닌 전설의 주인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. 그 이유는 최근까지 시조새에 관한 직접적인 고생물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최근 강원도 부산시에 위치한 엘라 돌자기에서 시조새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. 정부는 시조샤석으로 판매 없이 전 오픈맵 공기권 5555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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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트포인트 전세계는 시조새로 추정되는 시조새로 추정되는 시조새로 추정됩니다.